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날씨가 벌써 쌀쌀해지고 있는 걸 보아하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수능장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 생명과학을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선생님은 들어가기 전에 생명과학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23학년도에 있었던 평가원 기출 중에 유전 킬러 문항을 다시 복습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6월 평가원 문제와 9월 평가원 문제 중에 다른 일반적이었던 비유전 문제나 또는 흥분의 전도 근육 문제는 많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겠지만 유전의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의 유전병 그리고 가계도 사람의 유전이라고 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많지는 않았죠. 자 이제 날짜 잡아서 우리 유전의 킬러 문항 특히나 가계도 유전병 그리고 사람의 유전이라고 했던 6월 평가원에 있었던 3문제, 9월 평가원에 있었던 3문제를 꼼꼼하게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작년의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의 수능도 그렇고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 있었던 킬러 유전의 문제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수능 문제로 출제된 걸 여러 번 봐왔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유전이 나올지 몰라서 좀 걱정되잖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기본에 충실하게 올해 있었던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있었던 유전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꼼꼼하게 되짚고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이 유전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이제 매일마다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을 해보고 싶다. 1일 1모, 1실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많은 실전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쯤 되면은요. 기출 문제에 있었던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아요. 작년에 있었던 22학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7월 교육청 문제도 꽤 괜찮습니다. 자 7월 교육청 문제 그리고 11월 수능 문제를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어가면서 6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문제를 풀어 보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3학년도 문제를 한다면 6월 그리고 7월, 9월 그리고 10월 교육청 문제까지 다시 한번 시간을 제어가면서 문제를 천천히 풀어 보는 것.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사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최근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내가 다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것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공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 신경계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매번 나오는 문제가 또 똑같이 출제가 되죠. 호르몬 문제라고 한다면 삼투압 문제, ADH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고 체온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똑같은 그래프 모습이 될 텐데요. 사실 수능의 비유전 문제는 꼭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를 나왔던 그 주제들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해서 지역적인 개념들도 체크하고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그리고 5단원의 개념의 복습이 중요한데요. 자 이제 와서 개념을 복습하려고 하다 보니 개념 완성 강좌를 듣자니 너무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신경계나 호르몬 그리고 방어는 복습하려고 들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첫 번째는 강의로 만날 수 있는 건 선생님의 찍기 특강이라고 하는 강좌 안에 신경계 호르몬 방어 올해에서 가장 중요했던 기출 그리고 또 개념 그리고 EBS에서 많이 주제로 소개됐던 지역적인 것까지 모두 개념으로 담아넣었으니 찍기 특강도 좋고 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첨부파일로 제공합니다. 아마 이 아래에 첨부파일로 제공되게 될 건데요. OX 비유전 지역문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단원별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의 OX 소위 말해서 좀 지역적인 EBS 지역 그리고 하이탑에 있었던 지역적인 문구들까지 선생님이 OX 문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이 OX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지막 개념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올해 있었던 EBS 문항들을 점검하는 건데요. 만약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중에 선생님이 사실 저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둘 다 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수특보다는 수원 문제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이 찍기 특강 안에서도 한 번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수능 완성 문제 안에서도 뒤쪽에 있었던 실전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본문 안에 들어있는 문제, 본 내용 안에 단원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여러분들 수능 완성 안에 들어있었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 특히 유전 문제나 신경계 호르몬 방어 문제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다 보면 어느새 한 주, 한 주, 한 주 여러분 눈앞에 보여져 있는 체크리스트를 1번부터 4번까지 한 주에 하나씩 체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수능의 날짜에 다가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능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차가운 그 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겨울이 생각이 나요. 그 겨울부터 그 차갑디 차가웠던 의자와 책상 위에 공부했던 여러분 그리고 올해 참 더웠잖아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여러 번 여러분들을 고생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을 헛되이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반드시 수능장에서 발휘되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아프지 말고요. 컨디션 조절 잘하고 선생님이 준비했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활용해가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선생님 박지양이었습니다.